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이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38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이 제목 속에는 바로 일사각오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인생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는 빌리포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늘 8절 말씀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의 것이라는 그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 또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분명한 성경적인 소유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4장의 주제는 송도에게 주어진 자유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바로 이 한계에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다툼 또 이 불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바울은 아디아포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란 뜻입니다. 이 뜻 말고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구약의 엄격한 음식 규정으로부터 이제 자유암을 얻은 자들이 모든 것이 깨끗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다라는 이 신학의 말씀대로 더 이상 음식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송도들이 생겼습니다. 반면에 구약의 엄격한 이 규정의 틀에 계속 얼매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채소만 먹으려고 하는 고기들이 우상의 재물에 들여졌기 때문에 그걸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으려고 하는 송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또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보다는 형제를 비판하고 또 정지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교회안의 원리스를 깨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주구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만큼 사실 정말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만큼 이것만큼 가치 있는 삶도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또 우리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본질 바로 영직인 정치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조되는 부분이 주를 위하여 그리고 반면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철저히 오직 자신을 위하여서 창세기 3장의 자기 중심으로 6장의 물질과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는 사나 주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축복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 역시 한 주간 이 기한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인 비전 사천말씀 문덩과 이삼칠나라 보그마를 향해서 올인하심으로 오직 여우와 하나님만의 뜻을 세워나가는 대표적 기념비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교회가 이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하여서 완전한 원리스를 이루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 마라 또는 해라 라는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확실한 명령이나 금령으로 명백히 사실은 규정되지 않은 윤리 문제들 이를 통틀어서 우리는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성도에 구원받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는 비단 로마교회나 초대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이 되어졌고 그 대답 역시 항상 분분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또 5절 말씀에도 보면 당시 로마교회와 초대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음식과 절개를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수가 되어졌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의견이 나눠지고 또 분열까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파죠.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고기 안 먹고 채소 먹었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 하더라도 음식 자체가 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것을 사먹는 데 자유로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상의 빛이 낡은 사회에 비추게 되어지면 그 사회에 심한 분해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 빛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빛을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옛 습관을 존중하는 보스파가 있고 그 전통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또 진보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짐이 어찌 보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떤 화평과 원리스를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장로교회 정치 원리 가운데 뭐가 있으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양심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권리를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원리입니다. 따라서 사도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각자의 양심에 맡기라는 거죠. 각자가 자유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구보소 4장 11절 12절에 말씀해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모두 율법의 준행자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법을 만드신 입법자고 또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을 제가 함께 묵상하면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식의 문제는 먹어도 되고 또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물론 음식의 문제는 먹을 수도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형제의 신앙에 해를 끼칠 경우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다순한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단코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누군가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라는 사도 바울의 결의가 있는 표현입니다. 한 예로 어느 만찬에 3명의 교인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교인은 우리가 만약에 갑, 을, 병이다. 라고 칭할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술 자체의 죄가 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게 굉장히 자유롭다. 라고 생각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보니까 나는 사실 이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못한 거죠. 마지막 병이라는 사람은 술 한 잔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경우에 갑이 병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지면 병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해 자유를 결정하는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복음에 유익이 되냐 과연 이것이 성령의 인도가 맞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또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나와 상대방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디아포라의 문제다.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가벼운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부여된 자유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구원받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아 그래? 이거 아디아포라의 문제였어? 그러면 내가 술, 담배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방을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리더의 리더로 쓰임받는 목회자들 또 중직자 또 특별히 정말 이 연약한 양들을 양육하는 사역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들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정말 백제와 같은 그런 신화상태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아서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시면서 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디아포라의 논쟁은 사실 예수님이 본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디아포라의 논쟁은 계속됐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만다 안식일의 선을 행하느냐 말느냐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느냐 말느냐 정말 이 혼의 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거 완전히 결례죠. 혼의 집에 와서는 같이 먹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이처럼 아디아포라의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해섰던 말, 의식, 특별한 날 또 어떤 물질, 예수님 벌인 잔치 하나하나까지도 다 본질인 생명 살리는데 예수님이 방향을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디아포라의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모대로 우리의 구원받은 양심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의 유익대로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 중 언제 공사가 끝나냐 정말 이 땅에 술을 다하는 날 끝까지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예트를 깨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나름대로 상대방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줘야 하듯이 우리도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지상교회도 똑같은 똑같은 이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은 복지의 신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각자 다른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복음적인 관점으로 품는 영적인 큰 그릇이 되어서 복음 체질로 또 복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무언가 도움을 주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어찌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만큼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정확한 방향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다양하지만 다양성 속에 반드시 일치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또 죽어야 되는 모든 이유가 이제는 주 안에서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을 쓰이받는 용도와 목적이 달라지며 그것은 다른 물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이 칼을 사용하는 목적이 사람을 죽이느냐 사람을 살리냐에 따라서 같은 칼이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받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 표대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저에게 레마로 꽂힌 부분이 뭐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진리를 지켜야 하지만 진리가 아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미국의 어떤 이민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다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작돼서 결국은 그 교회가 분열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뭐면 예배당에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으로 까느냐 파란색으로 까느냐 여기 이제 사소한 말다툼이 되면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글을 읽으면서 비본질적인 것은 굉장히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복음의 참된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반드시 일치됨을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대 자체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시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것은 많은 시대시대마다 종교 개혁자들의 공통적인 슬로건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 카톨릭을 정면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자연적인 본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주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로 8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이고 또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죽는 것까지도 사실은 목적을 가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사람의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가르치지만 이 기독시랑은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다가 우리가 죽는 것까지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 우리 인생의 모든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참 이번 주 왕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왜 사소한 음식 문제 이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는 사나 주구나 라는 생세한 문제까지 확대가 되었을까 왜 이것을 사도발이 끌어왔을까 그만큼 그 의도를 묵상하게 됐을 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사소하게 먹는 음식의 이런 사소한 일상의 아디아포라의 문제까지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나침판이지만 부신자에게는 우리가 나침판입니다. 우리를 보고 교회를 오게 되어지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평가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영혼구원 전도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론의 소가 옛틀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새틀 인생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으로 인간관계 제목의 이 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작은 일에도 소홀하지 않고 잘 챙겨서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가는데 그들이 세 가지 방문을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의 방문이요 손의 방문이요 발의 방문이다. 입의 방문은 그야말로 전화나 말로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손의 방문은 편지를 써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찾아가는 거죠. 상대가 정말 병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찾아가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문은 할수록 늘어난다는 것 칭찬은 할수록 늘고 편지는 쓸수록 감동을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갈수록 그 관계는 더욱 친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의 결론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성공한 미국의 케네디 공대 졸업생들의 성공 비결을 추적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했으면 성공하는 데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성공도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인간관계가 굉장히 관계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정말 한 영혼을 교회 안에서 실족시키는 것 이미 와 있는 그 영혼의 성장을 막고 단절시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의 이 복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 지체를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또 덕을 끼침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주를 위한 삶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